지성을 해놨어요 월럭과 애쉬 여기 보면 가리 4개 이미 홈도 파놨고 그 다음 에이프런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에이프런인데 이렇게 에이프런에 보면 이렇게 홈이 있어요 이렇게 다리 안쪽이 가늘어지는 구조 가늘어지는 디자인 테이퍼 드래그 안쪽이 테이퍼 드래그에요 그래서 이 다리를 잘라줘야 됩니다 물론 테이블 손으로 자를 수 있지만 그냥 가면 하기 힘드니까 파산으로 가는 굵고 여기는 작죠 여기 반듯이 이렇게 딱 해놓고 이렇게 쭉 가면 어떻게 잘라져요? 여기서 이렇게 잘라지겠지 이렇게요 이렇게 잘라요 이렇게 잘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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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